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의 충원순복교회를 섬기는 김미숙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8세기의 문화운동인 이성주의, 개몽주의의 이성중심, 과학이나 합리성, 가치관과 옳고 그름의 원칙론과 현대풍을 추구하는 모던이즘 시대가 있고 탈이념, 탈개념, 탈정치, 탈결혼 등 옛날에 옳았던 것들이 옳지 않은 시대, 절대이념이 거부되는 시대로 광고와 패션, 여성운동 모든 게 다 뒤집어지며 사회의 가치관까지 모두 내가 좋으면 된다는 사상이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도 필요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영혼구원받고 은혜받고 보금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인데 포스트 모던이즘 주의자들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오해한데 내가 좋으면 대체 무슨 참견이야? 이렇듯 포스트 모던이즘 사회에서 자란 세대들은 옛날 교회 운영 방식과 전통 설교의 거부반응을 갖고 전통 교회의 불편을 느끼며 새로운 시대를 맞았으니 따르는 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압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변형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교회, 모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보금은 영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여때 비교적 부잣집이라 교회에서 교사와 성가대로 섬기다가 친정보다 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고 신랑이 돈을 얼마나 잘 주는지 시방의 한 총회장님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의 큰일이나 부잣하거나 강사님 사례비, 각종 목사님의 철철히 양복 등 교회의 크고 작은 비용과 부담을 도맡아 하게 되고 얻은 별명이 교회에서 1등 권사, 최고 권사 이런 수식어가 붙은 괜찮은 권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등 권사인데도 기쁘지 않고 내 인생이 청춘이 어디 간 거지? 교회에 헌금 다 마치고 살았는데 나는 잘 살았나? 세상도 모르고 교회만 알고 산 것이 갑자기 억울하고 나는 뭔가 하며 회의가 왔답니다 기쁨이 없으니 작정 철야 기도에 들어가 강단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보금이 무엇인지 왜 헌금해야 하는지 나는 잘 살았는지 또 헌금하면 뭐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내 인생 돌려주세요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억울해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다 엎드려 꿈인지 한상인지 비몽사몽간에 보니 깊은 산에 갔는데 낙엽이 수북합니다 경치는 좋은데 자기 모습이 작은 벌레더랍니다 그 아름다운 산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낙엽이 타들어가고 그 불길이 자기 쪽으로 타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벌레인 자기가 도망갈 수도 없고 불은 점점 가까이 오고 아 이대로 있다 내가 타서 죽겠구나 그리고 이제 드디어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 하나가 쫙 자기에게 뻗쳐오는데 십자가 더랍니다 벌레인 자기가 간신히 기어서 십자가 나무에 타고 올라갔더니 다시 십자가가 쫙 불 밖으로 자기를 내려놓더랍니다 그 십자가를 자세히 봤더니 보금 이렇게 쓰여있더랍니다 주님이 보게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 권사님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이 십자가구나 십자가 보금으로 내가 살았구나 보금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 보금이네요 감사해요 예수님이 보금이었어요 내가 잘한 거였네요 앞으로 더 똑바로 잘할게요 울며 불며 기도하며 자기 입에서 감격과 감사가 벅차게 나갔답니다 예수면 다 되는 거야 보금이면 다 돼 예수님을 체험하고 신난 권사님이 단임 목사님께 가서 다차고차 물었어요 목사님 보금이 뭐예요? 물으니 원어를 쓰시면서 요한겔리온이야 기쁜 소식이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고 똑똑한 얘기 그만두고요 한마디로 보금이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이 30분 40분간을 마태보금 마가보금 쭉 설명하시다가 권사님 이따 저녁에 다시 와요 저녁에 권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권사님 솔직히 나 아침에 권사님이 와서 다차고차 보금이 뭐냐고 물어서 순간 당황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앞이 깜깜했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금에 대해서 가만히 정리했더니 한마디로 보금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보금이라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 보금이면 다 된다고 하시지 왜 맨날 어려운 말만 하셨어요? 내가 신앙에 회의가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사님께서는 나도 이참에 기도하며 회개 많이 했어 그러시더니 그다음부터 강단에서 설교가 달라지고 보금을 힘있게 전하시더랍니다 보금을 설교하고 십자가 예수면 다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오직 보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